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려다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3호선 일산선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저는 지금 경복궁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이 임박해서 오가는 사람이 좀 늘었는데요.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소보다 많이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4시 반쯤에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일산선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적어진 탓으로 좀 보이는데요. 코레일 측은 원흥역에서 원당역 사이 구간에서 정전이 정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역에서 구파발력까지는 한때 양쪽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오전 6시 20분쯤부터는 정발산역에서 구파발력까지 상선 1개만 운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쪽 열차가 오가는 중이라 운행이 다소 지연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려던 시민들은 언제까지 운행 차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화물 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내용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대화행 열차를 탑승할 경우 구파발력까지만 3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영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구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반을 동원해 복구에 나서는 한편 장애 원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하게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